장희빈은 조선왕조 제19대왕인 숙종의 후궁이며 20대 임금경종의 모친이다. 1659년에 출생하여 1701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장희빈의 본관은 인동이고 본명은 장옥정이다. 장희빈의 집안은 아버지를 비롯해 외가족 그리고 당숙 등 모두 역관 집안으로 부유한 집안이었다. 더욱이 당숙인 장현은 숙종 때 역관의 수장인 수여까지 지냈으며 상당한 거부로 알려지고 있다. 장희빈의 가게는 정치적으로는 남인과 유대가 있었다. 장씨는 나인으로 뽑혀 궁궐에 들어왔다. 숙종보다 연상이었던 그녀는 숙종의 시선을 끌어 총애를 받았다. 숙종 6년에 숙종의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경의궁 회상전에서 사망했다. 이 당시 하늘의 해성이 나타나서 여러 날 동안 사라지지 않는 이변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불길하게 여겼다. 사관은 이러한 이변을 장옥정 탓으로 보았는데 이때 그녀의 나이 22세였다. 그녀는 민첩하고 영리하며 약삭빠르고 교활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두 번째 왕비 인연왕후에게 장옥정이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여 변덕스런 숙종을 조종하여 국가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인경왕후가 사망한 이후부터 그녀의 존재가 궁궐에 알려졌고 명성왕후 김씨는 장씨와 숙종의 관계를 우려하며 장씨를 궁 밖으로 쪼자냈다. 1681년 인연왕후는 명성왕후에게 총애를 입은 궁녀를 여염집에 두는 것은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궁으로 불러들이도록 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명성왕후는 허락하지 않았다. 장옥정은 출궁 당한 뒤에 대왕 대비 장렬왕후의 조카이자 숭선군의 부인인 영풍군 부인 신씨의 보살핌을 받았다. 숙종 9년 겨울부터 알아누웠던 명성왕후가 회복하지 못하고 창덕궁 저승전에서 사망했다. 명성왕후가 사망하자 인연왕후는 숙종에게 다시 장씨의 일을 아뢰고 장렬왕후 조씨 역시 왕에게 권장함으로써 장씨는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서인들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되었다. 장옥정은 비록 승은 궁녀지만 왕실의 우설은인 장렬왕후의 신임과 숙종의 총애를 바탕으로 그 위세가 당당했다. 장씨는 갈수록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중전에게도 불손하여 종아리를 맡는 일이 있었으나 더욱 원안과 독을 품었다. 한간에는 궁인 장씨를 위한 별당을 세우려 하는데 밖에 알려지지 않도록 밤에 몰래 제목을 나르게 한다는 소문이 돌고 때마침 일어난 수혜에 대해 사람들은 예로부터 여인을 총애하는 것에서 비롯한다는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다. 숙종 즉위년부터 계속하여 흉년이 반복되었고 나라 곳곳에서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있어 민심이 좋지 않았다. 숙종이 비만기를 내려 스스로 제주와 덕이 없어 하늘이 견책하는 것이라며 반성까지 한 상황에서 장옥정을 위한 별당을 짓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부교리 이징명은 이러한 민심을 근거로 근래에 일어난 천재지변은 장씨의 종숙부인 장현이 이전 경신환국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과 국가의 화라는 여인에 대한 총애에서 말미아문이 장려를 내쫓아서 정치를 원상태로 돌려줄 것을 청하였다. 이 상소를 읽은 숙종은 크게 분노하면서 이징명을 파직하였고 이후에는 장씨를 수건으로 봉하는 등 장씨에 대한 대우는 더욱 융숭해졌다. 그런 가운데 1688년 장씨가 왕자균을 낳았다. 숙종은 왕자가 출생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새로 태어난 왕자를 원자로서 명호를 정하려 하니 이 일을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벼슬을 바치고 물러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숙종의 뜻밖의 발언에 대해 신뢰들은 난색을 표하며 서두르지 말고 몇 년을 기다릴 것을 청하였지만 숙종은 세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민심이 안정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신들의 논의를 일축하였다. 곧이어 숙종은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책봉하고 장씨를 희빈으로 승격하였다. 이러한 숙종의 처신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숙종의 장희빈에 대한 총애가 지극하여 국가의 화가 조석에 미칠 것이라 두려워하였다. 송시열이 상소를 올려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성급한 조처였으니 환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숙종은 분노하며 송시열을 삭탈관직하고 성문 밖으로 내칠 것을 명하였다. 15년간 집권한 현종의 뒤를 이어 14세의 왕위에 오른 숙종은 45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당파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환국이라 하였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면서 2차 예송에서 승리한 남인이 정권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1680년에는 경신환국이 발생하였는데 남인 영수 허적이 군인을 동원해 영모를 꾸몄다고 고발한 일을 계기로 남인이 밀려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였다. 이 사이에 서인은 자체 분열을 일으켜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갈라졌다. 1689년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기사환국이 발발하여 서인은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다.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 극대화되었던 이 시기에 장희비는 남인과 서인 대립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로부터 1년에 걸쳐 전현직 관료와 재야 유림을 막론하고 100명 이상의 서인이 처벌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난 자리는 남인이 주도하였고 이전에 경신환국에서 화를 당한 많은 남인들이 신원되었다. 그 결과 숙종 14년 12월에 열애 한두 명에 불과했던 정부 요직에서 남인의 비중은 숙종 15년까지 8알이 넘게 되었다. 남인이 기사환국으로 소생하여 정권을 잡게 된 것은 남인의 지지를 받고 있던 장희빈에게는 큰 기회였다. 장희빈의 증조 조부 부친 모두 의정을 부여받았으며 장희빈의 부친인 장영에게는 옥산 부원군의 칭호가 주어졌으며 1690년 원자가 세자가 되면서 장씨는 희빈에서 왕비로 승격되었다. 장희빈은 환국의 과정에서 왕비에 이르는 영예를 안았지만 숙종은 남인에게 전권을 독점시켰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갑술환국이 발생한다. 기사환국이 일어난 지 5년 후인 1694년 3월 노론 명문가의 자제들이 폐비의 복위를 도모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노론이 남인 정권을 몰락시키고 서인의 재집권을 꾀해 폐비 민씨를 복위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남인의 음모임이 밝혀졌고 이후 남인의 숙빈 최씨에 대한 독살설까지 불거짐에 따라 숙종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갑자기 비만기를 내려 남인을 축출하고 기사환국으로 몰락했던 서인을 다시 등용하는 갑술환국을 단행했다. 남인들은 기사환국 때보다 훨씬 많은 수가 처벌받았으며 남인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여 두 번 다시 전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되었다. 장희빈이 남인의 정치적 흥망과 운명을 같이 했다면 인연왕후는 서인과 그것을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서인의 재집권과 괴를 같이하여 폐비되었던 인연왕후가 복위되었다. 숙종은 인연왕후의 억울함을 이해하였고 자신은 권간에게 조롱당하여 잘못 처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인연왕후는 다시 복원되었고 서인이 재집권을 함으로써 장희빈의 앞날은 어두워졌다. 1696년에는 장희빈 부친인 장영혜묘에서 흉물이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남인의 자작극이었음이 밝혀져서 문제가 되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701년 인연왕후가 사망하였다. 이후 장희빈이 인연왕후를 저주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숙종은 희빈 장씨가 내전을 질투하여 모해하고자 신당을 궁궐에 안팎에 설치하고 밤낮으로 기축하며 휴막하고 더러운 물건을 두 대궐에다 묻은 것이 낭자할 뿐만 아니라 그 정상이 죄다 드러났으니 종사를 위하고 세자를 위하여 자진할 것을 명하였다. 결국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사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 균의 하초를 훼손하였으며 균은 훗날 경종이 된다.